스퀘어 클래식입니다. 이번에는 광주 예수고등학교 음악과 실교수자 피아노의 김혜린 양의 연주를 함께 하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입니다. 프랑스 음악가. 피아노 곡집 거울 5개 소품 가운데서 네번째 어리꽝대의 아침 노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곡이라고 하고요. 라벨은 리듬에 집중하는 편이라 이 작품에서도 기타라던가 볼레로 같은 느낌들을 리듬으로 특징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주 연타 조법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Episódio 한국에서gewirkt 훌륭한다. дв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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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